자 울어 옳지 자 울어 안녕 안녕 경기도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빼봤던 게 1,40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. 자 울어 자 울어 알지 하 내 아리 ntenom puls компьют 아니 괜찮아 봐봐 봐봐 으악 뜨들 이쁘게 자유apons 애플이라서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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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고장 바이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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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이니깐 나 왔다.... 얘가 낸건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잘 보여 아이고 이뻐라 우리의 발톱을 한 번도 안 잘랐어 아이고 엄청 작다 아이고 시원해 목욕하니까 끝이 안녕 아이고 시원해 끝이 알아봤어요 스트레칭 얼굴 보여줘 아름다녀 아름다녀 엄마 내 발톱 옛날아이 Far 서뻥 염 Libs 아... 아... 어떡하니? 뭐하는 거야? 온다 온다 옳지! 진짜? 이리 이리 여기 여기 앞이 안보여서 그랬어 누나이가 있구나 그래도 사람 좋아 뭐야? 뭐고 싶어 응 아 아이악 엄마를 찾아놔. 얘가 공주, 얘가 왕자. 엔진 아직 이루어낼게. 왕자, 왕비할래? 와, 어제 태어나. 관주자님 듣고, 랄라. 랄라, 얘예요. 근데 얘가 아까 전에 엄마를 다 시켜요. 근데 얘가 애들 다 시켜요. 주변에 강아지 오면 일롤롱거리고 저 다 물려주고 얼굴 한 번만. 아, 괜찮아. 며칠 됐어요. 네, 이틀이요. 어제 낳았어요, 어제. 어제 태어나서 오늘 2일째. 견해자. 자기에게 아닌데. 왜 저러지? 왜 저러지? 혼자서 먹을 수 있어. 네. 네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아 꼬마집사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